참가문호 17번 김혜숙님 부초같은 인생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호명하신 분들은 음량 옆으로 오셔서 순서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문호 17번 김혜숙님의 부초같은 인생 안녕하세여 내 인생이 고달프다 물어본다고 누가 내 맘 말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천년을 살리요 몇백년을 살다 가리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맘 변하는 걸로 아 아 아 부초같은 우리네 인생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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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 road Sem 아